2학기 중간고사는 국외 학년이 각각 연합을 맺어 맞붙는 학년 연합 배틀로 진행됩니다. 연합? 2대2? 이긴 연합에게는 각각 2개씩 총 4개의 데뷔 자리가 주어집니다. 더 이상 패배란 없고 무조건 이길 거니까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. 2학기 중간고사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. 2학기 중간고사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. 거짓말. 뭐지? 말이 왜 이거. 뭐지?